2024년 4월 7일 일요일 새벽 1시 47분입니다. GS 리테일 쪽이죠. 요기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배송료 쿠팡에서 먼저 넘어가니까 여기서도 무료 배송을 또 하기로 했어요. 15,000원 이상. 이게 사실은 실적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서 아무튼 포기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쿠팡이 거의 메인 포톨로 치면 네이버가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SK 이터닉스 상한가가 왔는데 여기는 지금 차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길게 들고 갈 거라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잠깐 이슈 있어가지고 이 뉴스는 잠깐 튀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터 자회사가 이런 거 공급 기업으로 이런 거 있으면 뭐 나쁘진 않죠. 이게 돈이 조금 들어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터닉스 아까에 이어서 네 좀 많이 올랐던 거 이거는 빼고가 될 것 같네요. 이제 하나우션이 LNG선 이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우션이 또 호주 쪽에 인수를 어느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배팅 안 받았어요. 아마 돈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인수를 다시 할 거다 라는 거라서 빠졌을 때 사면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 안 좋은 게 나와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금요일 날 좀 올랐는데 그런 거 보시면 의도적으로 좀 누르지 않았나 리포트를 써서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흥아예운이 VI 해운 쪽이 전체적으로 잠깐 좀 좋았어요. 그래서 흥아예운이 좀 올랐다가 금요일은 아마 저장은 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HMM, MOU 같은 거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는 거고 대한전선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좀 특이점은 예전에 1년 전이었죠. 머스크가 얘기했던 반도체가 부족하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변압기가 필요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선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전기까지 부족할 거다 라고 했는데 머스크가 1년 전에 예상했던 게 지금 나오게 되면서 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랑 좀 다른 거지만 아무튼 오픈 AI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라던가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방향으로 거의 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젠슨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윙에푸드가 이거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한번 튀었고요. 이게 보시면 최소 주당 4달러 이상으로 이게 이제 목표긴 한데 결정이 되면 기대문값은 5달러 5천원 정도 여기서도 거의 나올 거라고 보면 되니까 아직은 안 올랐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 하나증권 STO 같은 거죠. 이런 거 좀 있었고요. 뭐 이거는 종목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하나우션 아까 이거 이거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계속 인수는 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긴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이즈가 이런 거 신규 프로토콜 이게 약간 그 뭐 보상 시스템 코인 이런 거랑도 좀 엮여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코인 연결됐을 때 2차 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크게 뭐 볼 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TX 부터 보겠습니다. 뉴스는 없고요. 차트도 뭐 볼 게 없습니다. 음 요 정도면 조금 사봐도 네 또 또 살짝 반등 나올 때 그 원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SMR 이라던가 근데 그 PK 밸브 쪽이 수소 밸브 이런 거 이어서 이번에 원자력 관련된 것도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또 이슈 테마로 또 올라가기는 좋습니다. 실적은 니켈 값은 별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아주 길게 보면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전에 엄청 올랐다가 빠진 데서는 아직 회복은 못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준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데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 여기서부터는 빠질 때마다 좀 좀 좀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테마성으로 한번 튈 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한 번씩 지금 튀어 줬기 때문에 우상향이 나오는 그림이 딱 나오면 좋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올 때 사셔도 되는데 굳이 좀 사시겠다고 하면 지금 정도도 나쁘진 않다 라고 봅니다. 또 만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있으니깐요. 그리고 STX 중공업 여기도 아 케펙스 이거 뭐 크게 뭐 의미 없는데 지금 현대는 또 상장을 또 노리고 있잖아요. 원래 그 한조에도 중간 중간지주사죠. 조금 상장을 힘쓰도 그렇게 힘쓰였나요. 좀 여기저기 하면서 현금을 좀 많이 땡겨오고 있는데 그만큼 뭐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대주주를 위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왜냐면 어 여기는 절반밖에 안 샀잖아요. 사모펀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곳에서는 좀 더 많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뭐 좋을 거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회사들은 특히 대기업들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죠. 하나도 좀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 한화적이었던가요. 인적분할 물적분할 하나씩 나왔던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인수가 되면 뭐 일단 당장은 오르겠지만 또 또 유증이라던가 또 추가적으로 또 뭔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그거고 일단 상반기대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최근에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뭐랄까요. 그나마 기관으로 치면은 두 달에 한 번씩 튀고 8월 10월 12월 2월 4월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누가 좋겠어요. 그죠? 현대에서 어차피 사서 올릴 건데 내려가진 않을 건데 뭐 일단 취소만 안 된다면 근데 이제 바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만원 아래 여기가 아마 처음 이제 마지막 어 구간이 아니었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당장 안 나오면 또 빠지겠죠. 지금 거의 14,000원 정도까지 찍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 좀 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빠지더라도 어 만원 이하는 힘들 것 같고 음 글쎄요. 천원대 정도 굳이 더 살 거면 만 천원대에서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만원 아래는 이제는 어 거의 보기 힘든 뭐 진짜 예전에 코로나 같은 거 터지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 정도의 이제 가격이 된 것 같아요. 홀딩 그냥 하시면 되고 조금 파실 분들은 파셔야 되고 물량이 좀 많아서 어 좀 다른 걸 좀 써야겠다. 아니면 뭐 그럴 때는 좀 파셔야 되고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어 이거 뭐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맨날 똑같은 거라서 네 그리고 HMM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봐도 좋다. 하지만 더 빠질 거 생각해서 조금 남겨두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매각 이슈가 있겠지만 이걸 누가 사갈까 라고 하면 쉽진 않을 얘기라서 이게 좀 음 복잡한 복잡한 그게 될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유닛은 여기 차트로 보면 어 나쁘진 않습니다. 풍력 이슈로 한번 쳤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이제 2월 8일부터니까 다음 주부터 그 신주인수권 매수매도 가능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때 좀 아 약간 고민되는 게 그 조국 테마주 그 이번에 그 제가 화천도 좀 잠깐 샀거든요. 요게 살짝 걸리긴 하는 게 친환경적으로 총선 이후에 방향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고민인데 신주인수권을 원래 팔려고 했다가 혹시 모르니까 본주를 튀면 팔고 어 요 기간 안에 그 신주인수권 사고 파는 기간 있잖아요. 요때 본주를 좀 팔고 어 신주를 유증을 받을까 요렇게 하면 그 갭이 한 30%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나기 때문에 그 남는 돈으로 좀 작업을 해가지고 또 더 올라가면 좀 더 팔고 하면서 물량은 더 늘리진 않을 거고 어 주식 개수는 똑같이 맞추면서 요런 이제 갭 이용을 해가지고 뭐 갭 투자 같은 거죠. 아파트 뭐 그런 방식을 좀 써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총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투표도 꽤 많이 되는 걸 알고 있고 제외 외국인이죠. 요쪽도 투표가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단톡방 다른 데도 좀 알고 있긴 한데 외국에 효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친환경으로 옮겨 탈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 없는데 어쨌든 갭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주는 파는 겁니다. 본주는 팔고 그 다음에 팔아서 그걸 신주 그 유증으로 어 하는 거기 때문에 신주를 안 파는 거죠. 안 팔면 갭이 뜨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오르면 냅두고 빠지면 빠지는 걸로 이제 작업을 해 가지고 올라갈 때 좀 정리한다거나 요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을 아직도 못 내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어쨌든 제가 그 전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대략 몇 가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개개인별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테마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테마 한번 튀면 그때 일단 전량 정리를 하는 걸로 어 할 겁니다. 대한전선처럼 잘 풀려버리면 다행인 건데 여긴 실적이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흐름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많네요. 대한전선 여기는 어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유증이 나오고 살짝 밀렸다가 그 다음에 어 그 전선 요즘에 그 AI 관련된 요런 것 때문에 좀 튀어가지고 요 정도면 거의 유증 유증 받는 받은 거에서 거의 한 8 90% 수익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많이 튈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어 한번 이렇게 거래량 나올 때 많이 올라가면 어 유증한 거는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팔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어디서 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18,000원 20,000원 20,000원 이 정도 까지는 와줘야 조금 조금은 정리 시작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재건 테마 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냥 홀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셔도 됩니다. 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 판단 잘 하시면 되겠고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서 올라갈 게 아닌데 한번 튀어가지고 지금 더 빠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요런게 이제 YG 플러스가 요런게 있었는데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한번 밀려가지고 여기였나 어디인가 있었는데 그게 있어서 한번 탁 튀는 게 나오고 나서 어 더 밀렸어요. 그러니까 좀 요런게 당연한 겁니다. 한번 물량 소화를 하면 더 아래까지 한번 눌렀다가 다시 제자리 와요. 1700원 정도 때까지 온다고 보면 돼요. 밑에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도 조금씩 사고 있어요. 여기는 현금 여유가 살짝 있어가지고 어 여기는 좀씩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라비스 여기는 할 게 없습니다. 여기 도김이 나올 때까지 그냥 좀 뭐 나중에 신작 나온다고 해서 좀 한번 튈 때 그때 그냥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GS 리테일 어 배당금 들어왔습니다. 배당 들어와가지고요. 배당금으로 그냥 다 샀어요. 그냥 이 정도면 살 만하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으로 어 GS 리테일을 다 샀고요. 다음에 또 들어오면 또 살 겁니다. 가격만 괜찮으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요기요 이슈가 살짝 있었는데 그리고 요기요가 지금 어 쿠팡 때문에 여기도 15,000원 이상 하면 무료 배송료로 싹 바꿔버렸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쿠팡은 그래도 좀 자금이 조금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애매해서 지금 배미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요기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 끌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쿠팡이 뭐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일단 최근에 그 요기패스 가입을 했죠. 배당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했는데 잘 됐으면 하는 그 희망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없어요. 일단은 회사가 나쁘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키이스트 여기도 한번 올라왔다가 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이제 더 밀리는 중이죠. 여기도 공정 이슈 나올 때까지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많이 빠지면 요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그죠? 어 텐트폴 드라마도 결정이 안됐지만 나오긴 할 거니까 음 공정 이슈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어 요 정도면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윙잇푸드 1200원 아래에서 그냥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어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위에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어 이제 판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말은 해줘도 보통 잘 안 팔더라구요. 팔았으면 요 아래에서 다시 사면 됩니다. 빠지면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에요. 지금 정도면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사봐도 되는 정도 지금 목표가 4달러에서 5달러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 판율이 1300원 정도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도 높고 그래서 거기 연동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뭐 김치 코인 역으로 발생되면 하지만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예전에 그 STX 급등 나왔을 때처럼 오래 눌린 것들이 원래 한번 가면 이렇게 확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단계가 딱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원 정도 요 정도 왔다가 좀 밀렸다가 어느 정도 조정 둔 다음에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뜨면 그때부터 한번 확 날아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역사적 정고점이 3000 얼마잖아요. 시작가 여기는 100% 뚫는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거의 99.9% 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시면 그리고 좀 더 1500원 아래 정도면 그래도 좀 사볼만 하다 라고 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뭐 할 게 없는데 일단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게 전에 그 파업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CJ 쪽은 하반기나 내년 정도부터 이제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버티시면 될 거 같고요. 연말에 또 오징어 게임 이슈 있어요. 그때 또 같이 오를 거에요. 그 관련 쪽 이정재씨가 있던 그 소속사 있죠. 거기서 좀 빠지면 기회가 될 겁니다. 거기 잘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고려 신용 정보 여기는 거의 뭐 인버스에 가까운데 최근에 좀 안 좋았죠. 장식 증시가 그거 때문에 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이거 네오위즈 바닥을 뚫을 거 같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신작 나오거나 DLC 나오거나 했을 때 잠깐 반등 나오면 그때까지는 여기는 춤에도 못 하겠어요. 게임주는 진짜 요즘 너무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중에 언젠간 회전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랑도 살짝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중국이 또 미국이랑 또 어떤 어떤 또 스탠스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이슈 없이도 좀 잘 될 만한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콘솔 쪽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SKDND 여기는 좀 올랐다가 생각 외로 좀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어 많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여기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제가 여기를 한 주 가지고 있었던가 다 팔았던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볼 거 없죠. 부동산 쪽이니까 그나마 머리치 좀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아 부동산 이슈 때문에 안 좋을 거 같아요. 대신에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많이 올라가주면 고마운 거고 너무 많이 오르면 또 빠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팔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도 좀 장기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유증 뭐 받은 유증이 아니라 인적 하신 분들은 뭐 다 평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400%가 넘거든요. 수익이 좀 고민하고 있어요. 좀 너무 오르면 좀 팔까 고민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엘 패션 여기는 어 4월 말까지 4월 31일 폰드랑 똑같이 29일까지가 이제 그 채권 그거였나요? 저는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그 2위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냥 버티시면 되고 어 어 저는 코엘은 안 사고 있는데 폰드 쪽을 계속 사고 있어요. 왜냐면 대주주가 이쪽을 사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샀겠죠. 요 정도에 샀을 거란 말이에요. 6, 7,000원 폰드는 그냥 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사고 있어요. 지인들한테도 나눠서 분할로 사올 말까지 그냥 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도 요 정도면 어 그냥 사도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6,400, 7,700 정도 어 좀 올랐을 때 7,000원 정도도 있고 거기에서 좀 일부 팔 수도 있어요. 그 추메했던 것들은 네.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 없고 YG는 이제 신인 나왔잖아요. 요게 이제 미니일본 몇 번 나오고 할텐데 여기서 이제 유튜브 광고 확인하더라구요. 어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조금 길게 봤을 때 좀 잘 풀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개인적으로는 뭐 곡은 괜찮았던 것 같고 약간 블랙핑크 느낌도 좀 있고 좀 좋았어요. 좋았는데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터는 이제 8,000원 아래 정도면 괜찮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청기계는 제가 요 땐가 한번 더 샀구요. 요 때 샀어요. 금요일날 좀 빠졌을 때 안올랐을 때 사가지고 왜냐면 총선 이후에 예전에 안랩 제2 안랩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샀거든요. 재미로 산 겁니다. 요거는 그냥 심심해 가지고 산 건데 뭐 기대를 갖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르면 좋은 거고 안올라도 뭐 좋고 뭐 그렇습니다. 음 여기도 잠깐씩 요즘에 올라주던데 그쵸? 그 다음에 화장품 최근에 좀 좋았어요. 화장품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LG 생건도 좀 괜찮았었고 매출이 생각보단 좀 괜찮은가봐요. 뭐 다른 쪽으로도 좀 네 그 다음에 음료수 쪽도 좀 괜찮았고 엔시소프트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조금 더 빠지면 요 정도면 그래도 사봐도 되지 않나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건 성공한 보고사도 늦진 않습니다. 게임 쪽은 그리고 여기 뭐 밑코 많이 올랐죠. 해운 쪽이 최근에 조금 어 좀 올랐는데 페노션 안올랐구나 요쪽이 좀 올랐었는데 좀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리고 한조애랑 여기 여기는 좀 안좋은 레포트가 나와서 빠졌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올랐죠 너무 빼면 글쎄요 그냥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20만원 아래면 그냥 기회니까 기회 오면 사시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요 정도에서 이제 뭐 더 사도 되냐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조금씩 팔 때죠 더 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여기가 더 올라도 됩니다 더 올라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이런저런게 좀 있긴 있어서 그리고 AI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받쳐주는 것들이 뭐 시설 확충이라던가 이런게 안되면 한계가 있어요 발전하겠지만 그리고 아마 공개를 다 안 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실생활에 유행한 정도 그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진짜 뭐 터미네이터가 나올지 또 모를 정도의 좀 무서움이긴 한데 그리고 실적이 항상 잘 나올 때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거의 삼성전자 같은 좀 반도체 쪽 AI 이런게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다른 종목 사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SBS는 태형이 뭐 있었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태형 탈산가 뭐 그거는 아예 그냥 상장 폐지하기로 했고 다른 쪽은 또 또 현금 어떻게 또 끌어당기긴 했나봐요 그런 이슈가 좀 있는데 총선 끝나고 4월 15일까지 또 뭐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던가 지금 채권 출심도 많고 부동산 만기 이후에 또 정부에서 또 세금을 더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심리 밀려버리면 완전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いきましょう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